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개인 투자자가 이 돈을 갚지 못해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처분하는 반대매매 금액이 2019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6일까지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규모는 하루 평균 16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 같은 기간 하루 평균 반대매매 금액 79억 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이고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같은 기간보다도 많습니다. 한편 비즐레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 26일 기준 21조 6,65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